예제 나가기 전에 몇가지 작업을 좀 해보고 나가보도록 하는데요 액션에 대해서 안 배웠었죠 액션하고 그 다음 몇가지 기능들 더 추가적으로 한 다음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액션 같은 경우는 윈도우 메뉴 들어가시게 되면요 윈도우에서 상단에 액션이라고 있을 거에요 액션 이 액션은 예전에는 사진관에서 꽤 맛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사진을 갖다가 편집하고자 했을때 액션만 취해놓으면 작업이 다 되는 그런 형태인데 작업이 무조건 다 되는건 아니고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게 되는데요 녹음해두는거에요 내가 작업한 영역을 녹음했다가 그거를 리플레이하는 식으로 액션같은 경우는 여러 장의 사진을 한 번에 빠른 시간에 작업하고자 했을때 예전에 아시는 분이 사진을 갖다가 한 천장정도 예 한 몇천장정도를 작업을 해야된대요 작업을 해야된다고 해서 나보고 좀 도와달래요 혼자서 몇천장 진짜 못하겠다라는거에요 그래갖고 도와줬는데 한 5분만에 끝내버렸어요 한 몇천장을 갖다가 그 사람이 할걸 뭐냐면은 디카로 사진을 촬영하면은 일단은 사진사이즈가 크잖아요 그죠 큰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이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보정하는 그런 보정해서 웹사이트에 올리는 작업이었거든요 웹사이트는 그 친구 올리고 그 다음에 사이즈만 이렇게 좀 돌려서 보정까지만 간단한거 해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열어가지고 다 그걸 갖다가 사이즈 조절해주고 그걸 갖다가 보정하고 올리고 하는 작업을 그걸 단순 업무를 몇천번 하는거에요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걸리겠죠 액션을 이용하게 되면은 컴퓨터 속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금방 작업이 돼요 파일을 하나 열어볼게요 임의로 사진 폴더에 있는 아무 사진이나 한장 열어서 액션을 취해보도록 할텐데 일단은 액션이 모든걸 다 되는건 아니에요 수치를 입력해야 된다거나 디테일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사진을 한장 열었는데 사진 사이즈가 좀 크네요 그래서 이 사진을 간단하게 사이즈를 줄여서 몇가지 작업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는데 윈도우에서 액션을 한번 열어볼게요 윈도우에서 액션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폴더 있죠 폴더 옆에 보시게 되면은 Create new action 이라고 있을거에요 이 액션을 클릭 하시면은 이름을 적어줄 수 있는데 그 옆에 record 라고 뜨죠 저장을 하는거에요 녹음을 하는건데 record 클릭 하시게 되면은 밑에 빨간색의 예 점이 활성화 되는거 알 수 있을거에요 여러분들 옛날 녹음기 보면은 빨간색 그 동그란 표시가 누르면은 녹음하는거죠 네 그리고 네모 버튼 누르면은 정지하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녹음이 들어가는데 사진 사이즈를 한번 줄여 볼게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서 지금 3600 픽셀인데 인터넷에 올리기 편하게 제가 600으로 줄였어요 600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어 필터를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필터에서 필터에서 뭐 필터에서 어 스타일을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뭐 스타일에서 뭐 엠보스 엠보스를 한번 적용을 시켰어요 이렇게 필터도 한번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포스터라이즈 포스터라이즈 한번 해볼까요 포스터라이즈를 한번 적용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포스터라이즈 한번 해볼까요 포스터라이즈를 한번 적용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이미지에서 이퀄라이즈 선택해서 한번 효과도 한번 주고 예 요렇게 단순하게 효과를 주고 선택해서 하는 것들을 액션에서 예 작업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거 한번 넣어볼까요 필터 들어가서 예 텍스처에서 텍스처에서 어 모자이크 타일 한번 져 볼까요 모자이크 타일 예 모자이크 타일을 이렇게 한번 주었어요 뭐 대략 예 작업을 하는게 아니라 예 요런 어떤 효과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럼 나는 이런 작업을 이렇게 효과를 줬어요 그리고 어 정지 예 스톱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은 상단에 액션이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고 엠보스를 주고 포스터라이즈를 주고 이클라이를 주고 모자이크 타일을 주고 요 순서대로 순서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그래서 내가 어떤 작업을 갖다가 예 저장을 해 놓고 다른 사진을 한번 불러올게요 파일에서 오픈으로 예 사진을 하나 불러왔어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액션에서 예 밑에 삼각형의 플레이 플레이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 효과가 들어가 버려요 예 이렇게 금방 되죠 요런 식으로 근데 사진에 따라하고 사진의 색감에 따라하고 느낌이 좀 다르게 나오긴 하겠죠 예 필터 쓴게 또 다른 사진 한번 불러 볼까요 아파트 사진 가져와볼까 예 사진 하나 가져왔어요 그리고 요거를 다 기억하고 있다가 플레이만 누르면은 예 자동으로 다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예 요게 액션의 기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걸 갖다가 기억을 해 놨다가 예 플레이만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알아서 다 만들어지는 형태가 액션이게 되겠어요 끝 찌개 롤 탑 롤 탑 롤 탑 탑 탑 다 능력은 레 탑 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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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